뿡클리 hit 자 자아이다 지금 콘서트 연주하러 오십니다 집에 눈물 나올 정도 없고 뭔까요? TF&Live 오삼아 형 다니져봐 다니져봐 리윤 아 우리 콘서트 그냥 뭐 연습하고 있는 거 찍는 거 우리 이제 콘서트 다 일 나갔는데 어때 기분? 형 콘서트 다 일 나갔어 어때? 다 안 떨렸는데? 아 안 떨려? 떨리고 떨립니다 떨리고 떨립니다 잘 나왔어요 김지엽 씨 형 어디 꼼짝 먹지 않았어 주영이 형 형 기분 어때? 기분 최고 이거 그거지? 수제앤 어? 수제앤 네? 응 안 먹었지 그냥 형 4일 이제 따라할 수 있을게요 잘생기면 그 정도는 잘생기면 그냥 형 그냥 형 야 콘서트 연습하라고 했더니 콘서트 준비하라고 했더니 탈춤 준비하고 있던데 카운 자작 시작하자 가자 시작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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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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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네! 저희는 연습 들어갑니다 자식아! 내 꿈을 보면 내 꿈을 보면 내 꿈을 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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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특별한 무대였어요 내 꿈을 춰 이거야 케미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5 7 하나 여기다 혼자 놀다 우리 화이팅 한 번 하고 가자 화이팅 흰철이 형 화이팅 야 얘들 다 모여 다 모여 그림 한 번 따자 우리 친한 책 한 번 해보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승 제공입니다 자 뭐야 뭐야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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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우리 이승 제공입니다 지금 구독자 화이팅합니다 세요 1 콘서트 화이팅 목요일 한 발 가스입니다!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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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어나 우진 씨와